대성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한 달에 모인다,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최초의 그룹이 될 거에요. 멤버들의 뛰어난 음악성에 박수를 보냅니다. 멋진 뮤지션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저 솔라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술인들은 오로지 예술로만 인정받아야 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예술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션들이 안정적인 음악 활동을 하기 위해선 그것이 꼭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뮤지션들도 음악을 통해 사회에서 정당하게 평가 동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뮤지션들도 음악을 통해 사회에서 정당하게 평가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뮤지션들도 음악을 통해 사회에서 정당하게 평가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우리의 각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공감할 때 장애인은 보이지 않고 또 다른 능력이 보입니다. 정말 뛰어난 음악성에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